아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여기가 길이 아니에요 어 이상하다 여기가 길이 아니지 아싸 잠깐만 아래같은데? 얘 아래같애 와 아래같애 길 아래같애 아래 오른쪽에 만.. 아니구나 그치 내가 이걸 쏴주게 얘 내가 그걸 쏴주게니 바보가 아니겠어 내가 그걸 쏴주고 거기 아니야 얘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쟤 으아하 아 보거 뭐야 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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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? 저기가 길인가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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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길이 썼나 보다. 길이 썼나 보다 저기. 오 개무서운데. 갑자기 펄카슬이지. 아 일방적으로 전화주라는 거잖아요. 자 유튜브 가기나 뽑을까 이거. 딜이었어. 아 잠깐만. 이런데 뒤에서 꼬라박으면은. 저 팽팽 돌거든요. 야. 서로서로 좋아요? 뭐한다. 하하하하 씨. 앗써아아아아아아아 팀배틀. 아 팀배틀. 아 팀배틀. 왜 자꾸 이거를 이렇게 만드냐. 나 마리오 마리오편 마리오편 할거야 마리오는 같이 편할거야 그럼 2대2잖아 팀 배틀이야 팀 배틀이니까 팀 배틀이니까 지금 내가 지금 3이잖아요? 이렇게 가는게 맞아 이렇게 가는게 맞아요 거기다가 그렇지 이 아 이 진짜 열쇠 아 잠깐만 하하하하 씨 아 가져올게 아 가져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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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하하하 아 아 야 3명이서 줄다리기 하지말고 3명이서 힘싸움 하지말고 힘싸움 야 힘싸움 하지말고 이거 하하하하 힘싸움 하지마 하 아 힘싸움 아 어차피 뒤에 더 있잖아 야 집에 뒤에 더 있잖아 가게해줘 뒤에 더 있어 아 뒤에 더 있다고 야 뒤에 더 있어 안보이니 뒤에 더 있다고 안 보이니 지금 뒤에 더 있다고 뒤에 더 있다고 야 뒤에 더 있다고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 뒤에 더 있다고 바보들아 아아아아 원래? 원래? 야 이게 마리오크야? 또 있네 근데? 세상에 이게 또 있네? 하하하 아니 맵 개쓰레기네 아 아 미쳤나 봐 방금 봤어? 나 어쩌면 미친 거 아닐까? 인마 부러울 듯? 그치 부러울 듯? 하하하하 3단점프 제대로 한 거 부러울 듯?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링크야? 링크네 이거? 하 그건 또 쳐준다 그거 아아 니가 일해라 그러면? 그럼 니가 해야돼? 아 뭐하는데? 아 아 뭐하는데? 아 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뜨네? 보안도 한 번 해볼까? 간 좀 볼까? 이게 또 웃긴 게 뭐냐? 게임 시작하자마자 게임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했어 해 하라고 야 하라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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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처다시 둘 눌렀으니까 얘가 내가 1등 들어갈 거 같으면 처다시 누른다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잡호 하하하하하하 씨 쓰레기 녀석 쓰레기 녀석 쓰레기 녀석 이제 어쩔 거야 야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진짜 진짜 못가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야 어린이 없이 그러니까 야 근데 렉 가지고 온다? 얘 램 폼했나 혹시? … 파랭이 렛뽟었나? 렛뽀었나 혹시? 야 이거 렛 권 쓰다! 렛 권 이거 지금까지 게임 멀쩡했다가 갑자기 렛 거리는거야 Só 렛 권 쓰는거야 이거 렛 권 쓰는 거야もう 명백히 얘에요 핑크남 제 시청자 분이고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악지를 리가 없어 얘 얘야 얘야 얘 얘 무조건 렛 권이야 이거야 이거 따던 deci 따르르르르르르르치라 땅ować 아아~~ 파랜이 죽이고 싶다아~~ 아아아아아~~ 버섯을 짜고 싶다아아아... 야아아아아아~~ 뭐.....해... 야아아아~~ 이러.... 바아아아~~~ 초오이치 게임 초이치 게임 뭐합니다 이제야 아니 칫łbym 흐흐흐흐흐흐흐 야아 진짜 너 너 대단하다 진짜 진짜 아니 이건 용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은근히 이것도 좀 질병게임 같아니까 저런 애들 만나면은 으 으 으 으 으 으